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징평에 있는 좌우산 좌우산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가 정상입니다 아 길은 약간 험하지만 아 좋습니다 할만해요 그렇게 길진 않아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아 아 아 아 조금만 가면 돼요 아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어제는 봄 날씨 같았는데 아 어제는 자전거 탔습니다 mtv 여기 좌우산 mtv 코스가 있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돼요 어제는 뷰비타는데 더워서 아 혼났는데 오늘은 춥네요 뭐 그렇게 많이 춘건 아니고요 영하 한 4,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정도는 춘것도 아니죠 이전에 막 영하 20도 21도 이럴때도 있었는데 자 갑니다 좌구사 이 증평은 진짜 흰피가행 할만합니다 차박할때도 많구요 해발 657m 좌구산 밑에 가면 또 저수지가 있어요 3기저수지 제 차는 여기 천문대 주차장에 있습니다 천문대 대동마을 천문대 안젤자 거북구 좌구산 2018년 10월 17일 짜악이 보인다가 증평인가 본데요 저희가 증평인가 아 청주인가 심평인가 아 하 하 하 감사합니다.